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자, 금미래 1월 25일이고 현재 시각은 3시 22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현대글로비스 컷오버는 086280이고요. 자, 오늘 흐름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줬어요. 자, 일단은 이 종목은 굉장히 지금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더군다나 저렴한 그런 인식이 또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이 좀 충분히 있다라고 그렇게 좀 보여줍니다.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지금 신사업을 반영을 시키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환율적인 부분에서 영향을 좀 있긴 하겠는데 환율이 좀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 환율이 좀 반등이 좀 나왔어요. 나오는 부분들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얘는 이제 환율에 대한 오히려 실적이 좀 회복되는 그런 환차익, 환손실이 발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실적에 지금 이번 연도는 약달러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조금 주춤할 수 있겠다라고 좀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내년부터는 금리가 아무래도 상승을 할 것 같죠. 내년부터는 올 연말에 FOMC가 좀 뭔가 금리에 대한 제스처를 좀 변경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달러가 좀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실적이 다시 이전으로 다시 돌아와요. 돌아오기 때문에 더군다나 신사업에 대한 부각이 좀 지적이 되면은 주가가 좀 이렇게 반영을 시키는 부분들이 좀 있긴 합니다. 자 현대글로비스 여기 나옵니다. 신사업, 성장, 가시와 기대감 기존 사업보다는 전기차 배터리 리스, 수소물류, 애플카 등 애플카까지 제가 이전에 좀 애플카 소식 좀 현대와 애플카 소식이 좀 들려주면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살짝 언급을 좀 드리긴 했었는데 뭐 정의선 회장과 동사 지분 관련해서도 이 오너의 주식이다. 최대 주주가 정의선 회장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우리가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계속 반영이 되는 겁니다. 모멘텀으로. 모멘텀으로 반영되는 부분들이 있고 큰 그림이 변화가 되는 걸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자 신사업 발표로 인해서 현대글로비스 장기성장에 대한 프리미엄이 이제 앞으로 반영이 될 것이다. 이 정도부터 브리핑을 드린 적이 꽤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이제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서서히 반영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실력적인 부분들이 8,500억원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서는 약달러가 진행이 되면서 일단은 여기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고 되면은 2020년도 실적을 발표를 할 건데 EPS가 그래도 올라와요. 영업이익이 줄어들어도 지배주소 순이익이 증가가가 되는 부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EPS가 그래도 추정치는 올라온다라는 부분들 그만큼 더 저렴하다라는 인식이 강하겠죠.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17배 제가 처음에 브리핑을 드렸을 때가 한 11월 12월 12월 12월이라고 잡더라도 한 18만원 18만3천원 18만3천원 이 부분에서 EPS를 추정을 하면은 13,395원 자 13,395원 이렇게 하면은 PER이 13배가 됐어요. 10배 살짝 넘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20배까지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죠. 17배 17배니까 자 근데 지금 이제 EPS가 어 22,800원에 어 17배인데 17배인데 어 15,924원으로 반영을 하면 자 다시 22만 8천원 여기에서 어 15,924원 자 이렇게 반영을 해버리게 되면은 EPS가 또 14배 정도까지 좀 떨어지죠. 어 부담스럽지가 않죠. 뭐 싸다라는 인식이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22,800원에 아 22만 8천원 자꾸 이제 자 22만 8천원에 16,430원 계산하면은 PER이 13배가 되죠. 자 적어도 13배에서 17배에서 13배까지 괴리율이 한 4배 정도가 차이 나잖아요. 4배 정도 자 어 21배 자 21배까지 되려면은 자 지금 주가에서 21배까지 올라간다. 25만원 25만원에 어 13만 아 13,395만원 이렇게 하면은 18배 한 27만원 잡아볼까요? 어 13,395원 이렇게 잡으면은 한 20배 한 2만 28만원 27만원 어 목표가를 아무래도 그쯤으로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전의 주가를 한번 보면 되겠죠. 어 25만원 27만 5천원 여기 돌파를 하면은 아무래도 어 25만원 부근에 주중을 좀 받다가 조금 상승한다라고 하면은 아마 27만 5천원까지도 한번 어 기대를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목표가는 근데 변할 수가 없습니다. 산업에 대해서 대신 이제 이 회사의 성장성을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과 성장성을 본다면 어 27만원까지 회복을 한다 그래도 뭐 어 어 이해날 수 있는 부분들이 납득이 되는 부분들이죠. 자 13만 30만원 32만까지 올라온다 그러면은 조금 어 과열이 되나? 이제 앞으로 성장성을 좀 가늠을 해보고 어 반영을 좀 시켜야 될 것 같다. 어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지만서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비싼 측면은 아니다. 라는 것들 주가가 아직까지는 부담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매수를 하시는데 겁없이 그냥 몰빵 들어가고 뭐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이전에 좀 가지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수익권이시니까 가지고 있으면 되겠죠. 근데 신규매수를 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분할 매수에서 접근하셔야겠죠. 떨어지면 이렇게 해야지 되는 그런 가정이 확실하게 있으셔야 됩니다. 무리하게 올라간 달리는 열차에 올라달라고 하다 보면은 어 사고가 나기 마련이죠. 사고 없이 가려면은 안전하게 가야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정 주가가 한 27만원 정도가 20배 정도로 적당하지 않을까 이게 지금 모멘턴적인 부분들이 계속 반영이 된다고 한다면 목표가를 말씀드리는 게 상당히 좀 민감하긴 합니다. 민감하긴 해요. 목표가는 변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시장에 따라서 두절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27만원 PER이 평균적으로 20배 정도가 좀 평균이라고 하면은 거기까지 좀 올라오는 게 27만원 27만 5천원 그 부분까지 한번 좀 기대는 해보되 시장이 변화한 주가 흐름에 따라서 이 종목의 주가 흐름에 따라서 유도리 있게 유도리 있게 유동성 있게 결정을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죠. 자 뭐 일단은 좋은 오른들을 좀 보여주기 시작을 했으니까 다시 다시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으니까 뭐 지켜보자고요. 제가 어제 금요일 영상에서 금요일 영상에서 그렇다고 차익실한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상승 여력도 오른도 좀 남아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가를 한 25만원 27만 5천원 이 부분 같이 말씀을 드리긴 했었어요.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오늘 일단은 돌파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추가상승 여력도 어느정도 남아있다는 그런 판단이 좀 들기도 하고요. 강조로 한 25만원 27만원 뭐 그렇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좀 말씀드린 부분들을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렸던 어제가 아니라 금요일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좀 들기도 하니까 이제 또 한 며칠 정도 좀 더 지켜볼 수 있도록 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AP 투자연구소 김연주의 성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검색창에 AP 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게 되시면 여기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이 있거든요.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저희가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드린 내역들이 게시판들이 확인되는데 여기 1월 22일 금요일 올해 추천 종목 들어와 보시면 장전에는 뉴욕증시라든가 글로벌 증시가 어떻게 됐는지 그런 부분들 간단하게 이렇게 브리핑을 드리고 그리고 9시가 되면 한양이엔지 현재가 19,800원 1차업협가 24,000원 손절가 18,500원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9시 1분 파라텍 현재가 15,500원 1차업협가 16,000원 손절가 14,500원 대응하시라고 추천드렸습니다. 그리고 9시 2분에 동아기업 현재가 63,500원 기준 매수 1차업협가 65,400원 손절가 61,000원 대응하시라고 세종목 추천드렸습니다. 그렇게 1차업협가 한양이엔지 돌파를 했다라고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도 설명을 드리고 호가도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요. 1차업협가 달성을 했다. 뭐 이런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댓글로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몇 종목 되는지 한양이엔지 동아기업일 수익실화했고 파라텍은 가지고 있다. 손절가를 지켜달라. 이렇게 자세한 내용들 안내를 드리고 있고 장중에 우리가 시장이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간단하게 이렇게 브리핑을 댓글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죠. VIP포트도 간단하게 수익률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보시면은 도움되는 말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지 그런 것들 자세하게 또 안내를 드립니다. 우리 무료수천 종목들 수익률 이렇게 다 나와있고요. 자 뭐 100% 수익은 낼 수 있는 건 아닌지면 분명히 도움이 단기적으로 종목을 사고팔고 하실 수 있는 종목들을 안내를 드리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계시면 오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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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